A, B, C, D, 안녕히 Hello! Hi, I'm 안녕! 안녕히와 함께, 카붓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Heart's anywhere, my friend? No, I'm fine! Wait! Friend? Me? Friend? Me? 샤탄이는 에이스의 친구! Friend, 친구! Friend, 친구!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친구는 영어로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friend! 친구는 영어로 friend! 오늘의 두 번째 단어! It's a ball! It's a ball! It's a ball! 오늘의 세 번째 단어! 아빠가 쓰러져서 판 것은 앰뷸런스! 구급차!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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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는 영어로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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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는 영어로 앰뷸런스! 앰뷸런스! 친구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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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멧돼지다! 오! 친구야! 내가 무찔러줄게! 월! 멧돼지 아휴 다행이다 맞다! 내 친구! 여보세요?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아프거나 위급할 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요 앰뷸런스! 구급차! 환자분 정신이 드시나요? 그냥 잠든 것입니다 안녕하 난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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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가요! If you bring one of your parents, I'll let you in. Really?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 표현! Yeah! I can ride roller king if you're here. I'm busy right now. Ask your dad. Ask your dad. Ask your? 누구 누구에게 물어봐! Ask your? Ask your teacher. Ask your dad. Ask your mom. Ask your friend. Ask your teacher. Ask your dad. Ask your mom. Ask your friend. 이 문제 진짜 모르겠다. 안녕하! 1 더하기 1이 뭐야? 어? 귀요미? 아니. 1 더하기 1이 뭐냐니까. 어? 모르겠어. 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Ask your teacher. 아하! 선생님. 1 더하기 1이 뭐예요? 초콜릿 과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몇 개가 됐을까? 어? 두 개요 선생님. 선생님. 정답. 참 잘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아빠는 발냄새가 나요? 어? 아빠한테 물어봐. Ask your dad. 아하! 까꿍. 음. 아빠는 왜 발냄새가 나요? 아빠가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그래. 허허허. 어허. 왁. 냄새. 허허. 나도 모르겠다. 엄마한테 물어보렴. Ask your mom. 엄마. 왜 아빠 신발에서 냄새가 나요? 어? 아빠 신발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똥 냄새. 친구한테 물어봐. Ask your friend. 안녕하.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발냄새가 날까? 빼꼼아. 아빠가 빼꼼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이야. 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빠 사랑해요. Ask your teacher. Ask your dad. Ask your mom. Ask your friend. Ask your teacher. Ask your dad. Ask your mom. Ask your friend.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럼 빠이. A, B, C, D. 안녕히. 할로. 하이. 아임 안녕. 안녕히와 함께, 카붓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I told all my friends I'm going on a trip with you, Dad. I'm going on a trip with you, Dad.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요. Trip. 여행. Trip. 여행.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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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은 영어로 trip. 오늘의 두 번째 단어. 내일은 여행가는 날 내일은 영어로 오늘의 세 번째 단어 에이스는 차탄이의 비밀 친구 비밀은 영어로 비밀은 영어로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가요 빼꼼아, 아빠가 요즘 엄청 바쁘잖니 발냄새가 나도록 일을 하고 있단다 우리 나중에 가자꾸나 빼꼼아, 엄마랑 둘이 가는 건 어때? 아빠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아빠는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약속 네, 알겠어요 그럼 엄마랑 여행 다녀올게요 Trip, 여행 Trip, 여행 근데 엄마, 우리 언제 여행 가요? 빼꼼이가 골라봐 첫 번째, Today, 오늘 두 번째, Tomorrow, 내일 저는 2번, Tomorrow Tomorrow, 내일 Tomorrow, 내일 엄마, 엄마랑 둘이 여행 와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빼꼼아, 오늘 하루 엄마 말씀을 잘 들었다고 들었어 선물을 줄게 우와, 공룡아 고마워 근데 넌 어디서 왔어? 그건 비밀 Secret, 비밀 Secret, 비밀 우리 여보 최고 Trip, Tomorrow, Secret 친구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그럼 빠이 A, B, C, D 안녕히 할로 하이, 아임 안녕 안녕히와 함께 카부카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 표현 Ace,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 Be careful Be careful 가위를 쓸 때는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야 할 때는 Be careful 짜잔 아 앗 앗 아 앗 아 앗 아 앗 앗 앗 Be careful 조심해 항상 ановde 확인 아니면 be careful 조심해 땡큐 고마워 꼬마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지 않을래? 우와 아이스크림이요? 빼꼬마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지? 따라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해요 옳지 우리 빼꼬미 절대로 따라가선 안 돼 조심해야 해 be careful 네 엄마 be careful 꼬마야 아저씨랑 같이 가자 엄마가 모르는 사람 조심하랬어요 안녕히 계세요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야 할 때는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야 할 때는 be careful 아이고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럼 빠이 A B C D 안영이 안뇽 하이 아임 안영 오늘의 주제는 감정 이모션 안영이 와 함께 카붓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춤을 추는 건 재미있어요 fun, 재밌는 fun, 재밌는 fun, fun fun, fun, fun 재미 있어요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fun 바둑이는 차판이와 친한 에이스를 질투해요 jealous, 질투하는 jealous, 질투하는 jealous, jealous jealous 질투가 나요 jea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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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가 나요 jealous jealous 오늘의 세 번째 단어 something amazing happened something amazing happened something amazing happened 차판이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amazing 놀라운 amazing 놀라운 amazing 차팔드 산수 빼꼬미! 레디 스타트! 나는 왜 이렇게 못 타는 거야? 두 번째 산수 타이리! It's fun! 재밌어! 우와 타이리 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 놀 수가 있어?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I'm jealous! 질투나! jealous! 질투나! 훗! 난 뒤돌아서도 할 수 있다고! 놀라운 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메이징! 놀라워! 어메이징! 놀라워! 수리수리 마수리 많아져라! 얍! It's amazing! 놀라워! It's amazing! 놀라워! I'm jealous! 질투나! I'm jealous! 질투나! 나도 내 뼈다귀를 넣으면 많아지겠지! 수리수리 마수리 많아져라! 얍! 왜? 나는 많아지지 않는 거야! 친구야! 이건 우리랑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마법이야! 같이 해볼래? 응! 나도 해볼래! 수리수리 마수리 많아져라! 얍! It's fun! 재미있어! It's fun! 재미있어! Fun! 젤라스! 어메이징! 친구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그럼 빠이! A, B, C, D 안녕히! 알로! 하이! I'm 안녕! 안녕히와 함께 카부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 표현 Don't worry about him Don't worry about him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아, 배부르다! 이제 졸리니까 자야지! 아, 잘 잤다! 아, 내가 배가 언제 이렇게 나온 거지? 아, 내가 배가 언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러다 돼지가 되면 어떡하지?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햄버거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되지! 아, 힘들다! 친구야! 걱정하더니 괜찮아졌어? 안녕히 말대로 걱정하지 않고 운동했더니 건강해졌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집에 가서 숙제해야지! 나나나나나나! 어, 누나! 왔어? 아니, 엄마한테 혼나려고 이렇게 집을 어지러우면 어떡해! 너무 더럽잖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되지! 앞으로 집을 어지러우면 안 돼! 알겠어, 누나! 형아, 엄마 언제 와? 오늘 엄마가 일하느라 늦게 오신대! 우리 먼저 자자! 근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늑대가 와서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얼른 자자! 형아, 나 잠이 안 와! 늑대가 쫓아올까봐 무서워! 걱정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 걱정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너의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야! 얘들아, 잘 자! 굿나잇! 그렇게 두 형제는 걱정 없이 푹 잠에 들었습니다.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럼, 빠이! A, B, C, D, 안녕히! 안녕! 하이, 헬로, 안녕! 오늘의 주제는 자연, 네이처! 안녕히와 함께, 카붓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People call it catching the earth. People call it catching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동근 행성, 지구! 지구! Earth, 지구! Earth, 지구! Earth, Earth, Earth! Earth, Earth, Earth. 지구는 영어로, Earth!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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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지구는 영어로 Earth 오늘의 두 번째 단어 What? The place that drinks water from Switzerland The place that drinks water from Switzerland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Water, 물, water, 물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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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물은 영어로 Wat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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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물은 영어로 Water 오늘의 세 번째 단어 Of course, the fish are free Of course, the fish are free 바닷속 물고기를 잡아요 Fish, 물고기 Fish, 물고기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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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물고기는 영어로 Fish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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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친구들 지금부터 안녕이가 지구를 찾을 거예요.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고! 도대체 지구는 어떻게 생긴 거지? 이게 지구인가? 나는 지구가 아니다, 꼬꼬대. 지구는 동그랗다, 꼬꼬대. 고마워, 꼬꼬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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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구가 아니란다. 깜짝이야. 그럼 도대체 지구가 뭐야? 지구는 여러 대륙과 바다가 있고 빙글빙글 돌아간단다. 다시 한번 잘 찾아봐. 고마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지구다! 지구! Earth, 지구.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안녕하니, 너만 먹냐? 치사해. 이게 무슨 소리지? 목말라. 목말라다구. 물 마시고 싶어. I want some water.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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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우리도 물이 필요해. 우리에게 물을 좀 주겠니? 워터, 물. 워터, 워터. 워터, 워터, 워터. 도와주겠니? 이게 무슨 소리지? 목말라. I want some water. 이쪽에 있어, 일로 와. 목말라다구. 물 좀 줘. 어, 얘들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안녕하, 도와줘. 그럼 물고기들아, 안녕이가 너네를 위해서 물을 줄게. 아, 차가. 와, 물이다. 너무 좋아. 시원해. 우와, 안영이 덕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fish, 물고기. earth, water, fish. 친구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그럼, 안영이 안녕. Bye. A, B, C, D. 안녕이. 안녕. 하이, 헬로, 안녕. 안녕이와 함께, 카붓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 표현. Oh, yeah. 다음에 만나요. forums 다음에 만나요 춘삼씨 오늘만을 기다려왔어요 춘자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춘자씨 다음에 봐요 나 지금 차인거야? 자존심 상해 엄마 나쁜 사람 내 마음을 훔쳐가놓고는 어떻게 다음에 보자고 할 수가 있어 시유 레이털이 뭐야 춘자씨 이 목소리는? 춘삼씨 춘자씨 제가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얍 춘삼씨 난 몰라 때꼼아 숙제 다 했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때꼼이 너의 녀석 숙제는 제때제때 해야하는거야 알겠어요 아빠 빼꼼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엄마 이따 봐요 시유 레이터 시유 레이터 왈왈 왈왈 가치 마라 왈왈 바둑아 벌써 형이 보고 싶구나 조금만 기다려 우리 금방 만날거야 나 학교 갔다 올게 시유 레이터 시유 레이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빼꼼이 너는 꼭 숙제해오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 시유 레이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시유 레이터 빼꼼이는 오늘 엄청 즐거운 하루였어요 친구들도 좋은 하루였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시유 레이터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시유 레이터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럼 시유 레이터 A B C D 안녕이 할로 하이 아임 안영 오늘의 주제는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안녕이와 함께 카보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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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키토 모스키토 모기는 영어로 모스키토 모스키토 모기는 영어로 모스키토 모기는 영어로 오늘의 두번째 단어 아우치! That hur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모기에 물리면 아파요 hurt 아파요 hurt hurt 모기에 물리면 아파요 hurt hurt 모기에 물리면 아파요 아우 오늘의 세번째 단어 Well catch a mosquito for me I'll catch a hundred, a thousand, a million mosquitoes catch a mosquito for me I'll catch a hundred, a thousand, a million mosquitoes 모기를 잡아요 catch 잡아요 catch 잡아요 catch catch 모기를 잡아요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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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를 잡아요 catch 캐치! 엄마! 축구하고 다녀왔습니다! 타나! 그래도 씻고 자야지! 몰라요... 졸려요... 이야! 여기 아주 깨끼하고 맛있는 땀냄새가 나! 씻지도 않고 자네! 오늘은 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모르겠어! 어떤 벌레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더니 물어버렸어! 그래서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맞아! 도대체 그 벌레는 뭘까? 진짜 그 벌레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 헉! 설마! 모기? 모기! 모스크리로! 우리도 엄청 물렸어! 너무 간지러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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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프다! 아프다! 얘들아! 많이 아팠겠다! 아프다! 아프다! 피해! 캣츠! 탈 탈 탈! 탈 탈 & 탈! 모기! 내가 널 꼭画자고 말겠어! 캣츠! 모기 얘들아 내가 모기 다 잡고 왔어 이제 걱정하지마 우와 안녕히 최고야 안녕히 멋있다 안녕히 진짜 짱이다 근데 안녕하 너 괜찮아? 왜? 너 모기한테 엄청 물렸어 뭐? 갑자기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워 모스크리로 헛 캣 친구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그럼 빠이 A, B, C, D 안녕히 안녕히 하이 아임 안녕 안녕히 와 함께 가보과 함께 영어 놀이하러 가요 Today's English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is it this time? I have good news, my friend I have good news, my friend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너무 무서워 대박 대박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안녕히는 김완기 딱자 진짜 너무 재밌다 안녕하 안녕하 엄마 심부름 좀 다녀올래? 또 먹으러 가야겠다 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음료수 한 병 드세요 천 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이따가 또 먹어야지 하나 더 고!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음료수 한 병 더 사장님 이거 하나 더 가져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슴을 부린다더니 아주 그냥 목말라 죽겠구나 아이고 목말라라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할아버지 목말라시면 이거 드세요 에이 아니다 아니에요 저 두 개나 있어요 이거 드세요 어? 그래? 응 참 기특한 녀석 할아버지 I have good news 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 사과주스 하나 샀는데 하나 더 받았어요 어? 그래? 그런 걸 나한테 준거야? 네 아이고 녀석 기특한 거 이 할애비가 여쭤보자 자 이거를 용돈 줄 테니까 사과주스 10개 사 먹어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I have good news 할아버지가 용돈 줬어요 I have good news 오늘 좋은 소식이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친구들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녕히한테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